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풍종을 위해서 보존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하임윤성 선생님입니다. 오늘에는 동지 딸 기나긴 밤을 왜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편의 평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지 딸 기나긴 밤을 황진이의 그런 시조인데요.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드러나있고 이 시조에는 특히나 어떤 여러가지 발상이 드러나요. 그 발상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보도록 할게요. 동지 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냈어요. 기나긴 밤을 밤의 한 허리라는 얘기는요. 밤이라는 시간적 개념은 추상적 관념물로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게 아닙니다. 근데 한가운데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와 시각적 형상화했고요. 또 한가지 밤을 내 마음대로 잘라냈어요. 잘라내서 님이 오신날 밤에 이렇게 굽이굽이 펴겠대요. 내가 마음대로 이 밤 시간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상적 관념물의 주관적 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추상적 개념 곧 추상적 관념물의 구체와 여기서 기나긴 밤을 한 허리 여기서 구체와 또는 시각화 다른 말로 가시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을 내가 잘랐다가 붙였다가 잘랐다가 붙였다가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변형했다. 주관적으로 변형했다는 얘기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맘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정철의 3인곡을 보면요. 봄에 막 님에게 매화을 보내고 여름에 님의 옷을 보내요. 여기까지는 뭐 하잖아. 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택배를 보낸다던가. 근데 가을에 청원과 달빛을 님에게 보내고요. 겨울에 양춘 봄볕을 님에게 보낸대요. 근데 얘가 무슨 신도 아니고 마치 겨울에 봄에 해를 님에게 보내고 이런 부분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해서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지 딸 기나게 맘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따뜻한 이불 아래에다가 서리서리 넣었다가 여기서 서리서리 음성 상징어가 드러나죠. 또 굽이굽이 여기서도 음성 상징어가 드러납니다. 음성 상징어는요. 아무래도 여성 작가의 섬세한 그런 표현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사랑하는 님이 오신날 밤이여근 굽이굽이 펴고 싶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그런 선생님 별로 없을텐데요. 학교 선생님께서 막 되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수업 듣기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살기 위해서 뭐를 선택하죠? 그렇죠. 자죠. 푹 주무셨어요. 정말 정말 피곤이 풀릴 정도로 잤는데 깨보니까 시간은 10분밖에 안 지났네 앞으로 40분 시간이 남았네 어떡하지 듣자고 더 이상 잠도 안 오는데 되게 지루하죠? 곧 그 지루한 밤이 기나긴 밤 곧 혼자 독소공방하는 밤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되게 재밌어요. 막 깔깔거리 막 웃고요. 막 그래요. 아니면 선생님 굉장히 미인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바라보고 있는데 또 선생님 소음만 듣고 있는데 어느 틈인가 시간이 훅 가버렸죠. 맞지? 여기서의 밤과 여기서의 밤은 서로 다른 밤입니다. 왜? 독소공방은 외로운 밤이고 굉장히 지루한 밤이고요. 사랑하는 님이 오신날 밤이에요. 얼마나 금방 갈까요? 그래서 이 밤을 길게 느리고 싶대요. 이 밤은 짧게 잘라서 이 밤을 길게 느리고 싶다라는 그런 발상이 드러나고요. 이 밤과 이 밤 서로의 대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인트 볼게요. 시간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다. 과거에 님이 떠나갔네요. 현재 얘는 뭐하고 있어요?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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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어요. 미래 님이 오는 그런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두 번째, 원천석의 흥망이 유수하니 라는 시조예요. 갈게요. 흥망이 유수하니 흥망이 유수하니 흥망이 유수는 운수가 정해져 있으니 익명론적 세계관이네. 만올 때도 추초로다. 고려 왕조의 궁터에 추초 가을풀만 가득하구나. 화려했던 궁궐에 이제 가을풀만 있어요. 뭐가 돼요? 그렇지. 고려의 멸망을 뜻하고요. 추초라는 시각적 표현으로 고려 멸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00년 고려 왕조를 얘기하겠죠.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 있으니 목적이라는 얘기는 목동의 풀피리 소리예요. 그럼 이것도 뭐가 돼? 조금 전엔 추초는 시각적 표현이고요. 목동의 풀피리는 그렇지. 청각적 표현입니다. 석양에 지내는 계기 눈물겨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우선 석양은 중의적으로 쓰여요. 먼저 시간적 의미, 저무는 해를 뜻할 것이고요. 또는 고려 왕조의 멸망을 뜻합니다. 소멸의 이미지잖아요. 하항적 이미지고요. 석양에 지내는 계기 눈물겨워하노라. 눈물겨워한다? 뭐가 돼요? 만국의 슬픔이 되겠죠. 한자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맥수직한 나라가 망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 보여 내요. 라는 정철의 시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정철의 작품이에요. 내 마음을 보여 내요. 내 마음을 잘라내서 저 달을 만들고 싶대요. 어? 나의 마음은 님에 대한 사랑을 달로 형상화를 시키고 있네요. 맞지? 나의 마음은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건데 추상적 개념을 뭐하고 있어요? 구체화 시키고 또는 시각과 시각적 형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어서 고은님 계신 곳에 비쳐가고 싶다. 나의 마음을 달로 만들어서 님에게 달려가고 싶다라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구만리는 뭐를 뜻하여? 그렇죠. 정서적 거미. 실제로 구만리가 아니라 그만큼 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정서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추상적 대상의 가시화라는 게 아무래도 포인트. 제가 아까 동지달 기나긴 반문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에서도 나왔습니다. 맞지? 시간의 한 어릴을 배워내 서리서리 넣어뒀다. 마음을 배워 별을 만든다. 이거 별 못하죠? 달이죠. 저 달을 만들고 있으니까 추상적인 대상을 가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활용해 가해서부터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중심으로 작품을 파악하래요. 1번 볼게요. 가해, 이불 아래는 행복했던 과거의 공간입니까? 아니죠. 우리 살짝 봤는데. 과거는 님이 떠나간 거잖아. 행복했던 과거. 아니, 님이 떠나간 거잖아. 와, 행복해. 자유야. 아니잖아요. 나의 만월 때는 시의 공간이다. 만월 때도 추초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월 때는 뭐가 돼? 고려 왕조를 뜻하니까 과거의 공간인지 해당하지 않네요. 적절한 걸 찾으라니까. 가해 넣었다가 펄이라야. 그리고 나의 유수는 A에서 B의 시간에 반복되는 행위도 아니죠. 자, 그리고요.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해 봄은 화자에게 서글픔을 주고요. 지금 뭐가 나왔어? 가해 봄은 이불 아래에 넣어놓는 따뜻한 이불을 뜻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서글픔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님에 대한 기다림이니까. 가을 주는 우울함을 안겨주는 현재의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요. 화자에게 서글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번 갈게요. 어른이 오시는 밤에는 기뻤던 A의 시간이 아니지. 님이 오시는 건 미래의 시간이 되겠지. 아니네요. 석양은 슬픔을 유발하는 현재의 시간 가능하고요. 5번 갈게요. 동지 딸의 밤은 짧게 느껴지는 그렇지. 현재의 시간 맞아요. 그리고 어른이 오시는 밤은 미래의 시간이고요. 나의 500년은 짧게만 느껴지는 그렇지. 과거에서부터 과거의 고려 왕조가 잘 나갔을 때 그리고 현재 멸망한 시간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렇지. 추상적 속성을 지닌 대상을 가시화 또는 시각적 형상화 또는 부채화 시각화 다 맞는 얘기죠. 기억은 있네요. 근데 문제가 기억 다 있네요. 기억은 볼 필요가 없네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는 건 가능하기쯤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대가 다가오거나 님이 다가오거나 화자가 그렇지 달이 되어 님에게 비치겠다 했으니까 시상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지금 맞네요. 리을 의지를 드러내는 종결어민을 사용해서 맨 마지막 펄이라 하리라 의지 드러나죠 가리라 의지 드러나죠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답은 예 4번이 됩니다. 세 가지 평시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평시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요. EBS에 나와있는 모든 작품들이 항상 수능에 출제 범위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작품들을 신경써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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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